꼭꼭 숨었다가 웃음에 나타나 어디서 온 걸까 남겨진 말하지마 천사계 맞잖아 네 정체가 뭐야 But you 그 날 쏘는 자네 나 다 못해 그 폴을 못 봤어야 해 사실 진짜 위험한 건 너에게만 있는 거야 그 폴 속에는 내 운 일리격 안 돼 왜 내 어 예스 So what are you 일리격 일리격 정체 자체의 그 범죄 천사가 남긴 실수연